으흠 시작이 됩니다 자 sì 효야 네트 맞고 나갑니다 보여줬습니다. 전지희 탑스피나갑니다. 전지희 선수는 이적구 첫 경기에 자 전지희가 리시브를 상당히 강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정확하게 타고를 해야 됩니다. 네. 자 전지희 또 한 번 강한 아 또 긴 서브였어요. 자 이 긴 서브에 대한 대비가 위예지가 필요할 텐데 또 그럴 때는 전지희가 짧은 서브를 넣잖아요. 네 머리가 좋아요. 자 이번에는 공시를 이용하죠. 전지희의 영리한 플레이. 이번엔 전지희 엘리시브가 길었습니다. 자 탑스피 맞받아 쳐봤는데 자세도 좀 높았던 느낌 위예지. 어 또 넣었어요. 전지희 선수의 긴 서브. 9대4. 서브 득점 결국은 손 테이블 위에 손을 닦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. 네. 그런 규정이 세계 탁구 연맹부터 나온 그런 규정들이에요. 네. 아 전지희 첫 번째 게임. 타쿠는 참이 라켓에 선수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. 어? 어? 예. 네 자 이게 위예지의 위예지의 서버 전지의 히트 가으로 흔들린 다시 앞서갑니다 2대3 강한 모습을 위예지 선수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요 5대2 딱죠 네 전지의 선수를 좀 당황하는 모습 볼 수 있도록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자 이번 엘리스 2구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의 선수의 서브 범실 아 포핵이 터치핀 길었습니다 아 아 아 또 나갔어요 전지의 선수가 다시 점수를 벌려놨습니다 4대9 긴 서브 성공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제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